반갑습니다. 전원태입니다. 엄매호리런 OT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6만 7천명이 선택한 강의죠. 압도적인 숫자 2024 엄매호리런 단일강좌 단일강좌 수강생 숫자인데 그만큼 엄매에 있어서 선생님이 인정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죠. 자신 있게 올해 버전을 소개할 텐데 수능 엄매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세한 개념 개념 당연히 있어야겠죠. 개념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개념 확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기초 문제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항들이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초에서 심화까지인데 한 번에 끝나는 거야. 노벨기 희망을 문법의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괜찮아. 개념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헷갈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노벨 충분히 희망을 줄 수 있는 문법 생기초 파트를 1에서 3강까지 구성해 놓았어.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씩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개념이 차올랐다. 들을 준비가 되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언메오리론을 들어주시면 되겠죠. 4강부터 언메오리론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문법 생기초 1에서 3강을 들으면 특히 1강을 들으면 굳이 내가 이걸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야. 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친구라면 근데 1강은 있잖아. 사실 2강과 3강을 위한 전제라고 보시면 돼요. 2강과 3강에 가서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문법이긴 하지만 헷갈리잖아. 겸손한 모드로 이 강의 시간도 이제 문법 생기초 굉장히 짧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몸 푼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언메오리론 들어오면 편안하게 문법 개념들을 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쌤의 언메오리론이 다른 어떤 선생님들의 강의에 비해서 차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길지가 않으니까 좀 불안해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해도 되나? 이것만 해서도 이제 수능 문법을 다 맞출 수 있나? 그런 불안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12기년 평가 문제 이 부교제에 나기초 부교제에 있는 이 12기년 평가 문제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문항만 해설했는데 올해는 전문항을 전문항을 강의에서 직접 해설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강의에서 개념을 배웠잖아. 그 개념을 가지고 12기년 모든 평가 문제를 쌤이랑 같이 풀게 돼. 그럼 12기년 모든 평가 문제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 이거죠. 부족할 게 있나? 당연히 부족함이 없죠. 그죠? 군대적이를 싹 다 잘라내고 압축적으로 만든 강의가 바로 언메오리론이야. 12기년 평가 모든 기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싹 다 제공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메오리론 수강 방법인데 여러분이 문법적인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야. 따라서 복습 오직 복습 여러분의 건 이거야. 예습 필요 없어요. 무슨 예습을 해. 예습은 전혀 필요 없고 그냥 복습. 그리고 복습하는 방법도 강의에서 안내를 해줄 테니까 시킨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강의는 순서대로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끔씩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이번 우리 학교 시험이 이 파트가 나오는데 이거 먼저 들으면 안되나요? 먼저 듣는 것은 비추야. 강의 이 순서 순서는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것들 그리고 미리 배워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다 배치해 놓은 거거든요. 치밀하게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듣는 것이 강의 내용을 흡수하는 데 가장 좋아. 알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강의 속도인데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이 속도를 높여서 듣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떤 친구는 2배속으로 막 듣고 있어. 근데 운복 강의만큼은 개념을 들으면서 이 머릿속에서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말이 기본적으로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1.2배나 3배 정도로 좀 빠른 편이야. 따라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좀 속도를 올리고 싶다 하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속도는 1.2배속 정도 이 정도가 선생님이 추천하는 속도고 절대 1.5배속으로 넘기지 마세요. 강의를 듣고 있지만 그게 머릿속에서 이게 흡수가 소화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듣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으면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거 소화시켰을 때 가장 좋은 건데 듣고 나서 끝나버리면 허무하지 않아. 그죠? 절대 1.5배속으로 넘기지 말고 1.2배속 정도 좀 빠른 거 좋아하면 그렇게 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지풀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주요 문항만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나기출 평가원 파트는 전문항을 여러분에게 해설해 주면서 평가원에서 이렇게 출제한다. 이렇게 강의 내용을 적용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야. 최종적인 복습은 나기출 업매 평가원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도 실어 놓았어요. 근데 교육청 기출은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평가원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싹 다 수정을 했어. 교육청 기출은 수정을 했어 좀 완성도를 높여서 그 안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모든 기출은 나기출 업매 안에 싹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강의를 듣고 선생님과 함께 평가원 기출 싹 다 풀고 여러분이 이제 복습으로 교육청 기출까지 풀어주면 할 건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복습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어르신 열심히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문법이 좀 어렵거나 문법이 좀 두려운 학생들 절대 두려워할 게 아니야. 문법 쉬워요. 여러분 네이티브잖아. 그렇죠? 처음에 낯설 뿐이야. 낯설 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나면 그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문법 확실하게 쉽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믿고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